좋은 카메라군 회사에서 좀 샀어 맥주 왜 이렇게 샀어요? 저기 그냥 촬영장 갖고 다니면 되나? 어 맥주 샀어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대게집을 왔습니다 대게도 지금 메뉴 있는데 왜 근데 맥주가 이거 하나요? 아 기네스 어 기네스 어 얘 막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이 기네스 사람 얼굴로 따라오는구나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까 따라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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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비싸네요 쫀경치 같은데? 상추 상추인가? 어 아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맞아 어우 많이 드세요 식자 맛있게 하세요 진짜 신기하다 빵 아 이거 응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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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끝